안녕하세요. 삼성 웨이브2 모델 김연아입니다. 작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아껴엇는 사랑과 응원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. 오늘 저 연아의 웨이브2 영상 시설에 참석을 위해 많은 분들이 모셨다고 들었는데요. 변함없이 저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웨이브2 영상은 제가 정말 즐겁게 촬영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꼭 참석해서 보고 싶었는데요. 세계선수권 준비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해 정말 아쉽습니다. 하지만 좋은 연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기로 약속하겠습니다. 제가 멀리 있어도 여러분들은 저에게 좋은 친구이자 힘이란 거 잊지 마시고요. 제가 촬영한 영상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자 그럼 함께 보실까요? 연아의 셔비웨이